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컬암트입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축가 리뷰를 하게 됐는데요. 이번 주부터 새로운 축가 리뷰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를 준비한 제품은 이 펜털 GT2입니다. 이미 라이브 리뷰로 저희가 앞서 먼저 했었었는데 라이브 리뷰는 바로 저희가 제품의 특성, 비 런칭전이었기 때문에 일단 제품에 대한 리뷰는 내렸고요. 다시 이제 정식으로 저희가 약속드린 바와 같이 리뷰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음 어쨌든 GT2가 나왔게 되면 자연히 관심은 이제 GT1과의 차이점이겠죠. 근데 여기 있는 게 제가 갖고 있는 GT1이고 GT1과 GT2는 어느 점이 같고 어느 점이 다르냐 하는 게 이제 핵심인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 두 제품 GT1과 GT2를 비교를 했을 때 제품의 어떤 성능의 차이를 가져올 만한 요소 아니면 착화감의 차이를 가져올 만한 요소를 발견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다시 말하면 팬턴 GT2라고 명명되어 있는 이 제품은 GT1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이긴 한데 이 제품이 페이스리프트인데 사실은 페이스리프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변화의 정도가 너무 미미해서 나이키가 지금 최근에 축구화를 출시를 할 때 그 텅 그러니까 주기 이 출시 주기가 지금 TM49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8에서 9로 넘어올 때 제가 알기로는 1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1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GT1에서 GT2로 넘어오는 거는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문제는 GT2라고 나오긴 했지만 그 변화가 너무 적어서 과연 GT2라고 명명이 될 만한 정도의 변화가 있었나 하는 점에서 이제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제품의 퀄리티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GT1은 저희가 커뮤니티상에 올려드리는 여러가지 그 자료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의 많은 선수들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 제품을 제가 봤을 때는 이 제품을 사용하는 선수가 많은 이유는 명확한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네메시스 같이 밴드 타입 스트레치 밴드를 갖고 있는 유해 제품들 아니면 스트레치성 우분 아니면 스트레치성 니트 적절한 코팅이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오퍼가 스트레치성을 갖고 있으면 그 경우에는 제품의 착용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최근에 유로 2020을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아디다스 모델 중에서 제가 전 경기를 다 보면서 선수의 축구와 착화 비율을 조사한 건 아니지만 아디다스 제품 중에서 가장 착화율이 높은 제품 현역 유로대에 참여했던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제품은 코파 센스나 이런 제품이 아니었고 코파 20.1 이런 제품이 아니었고 프레데트 사용을 하는 선수들은 대표적인 선수들이 몇몇이 있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에는 네메시스가 의외로 많이 착용을 했다고 봤고 나이키인 경우에는 지금은 사실 사일로가 TMP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선수가 큐럴 베이퍼랑 그 다음에 GT로 나눠져서 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 GT의 디자인을 보면 지금 2에 와서 있는 이 B 제품의 디자인을 보면 공교롭게도 이 머큐럴 베이퍼 14의 디자인과 스워시로그의 위치가 조금 다르거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여러가지 레이어가 겹쳐져 있는 오프라는 머큐럴, 나이키 쪽의 설명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만약에 이 두가지 제품을 본다고 하면 사실은 이 두 제품을 블랙아웃 처리를 한 다음에 비교를 한다고 하면 두 제품의 기본적인 특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스워시로그가 주는 효과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슈즈의 안쪽을 이렇게 인사이드 쪽을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하면 이렇게 놓고 비교를 본다고 하면 정말 차이가 없어요 물론 이제 어퍼가 다르긴 하죠 어퍼는 여기에 제너레이트 텍스처라는 거는 이 천 위에 있는 코팅 처리되어 있는 그 부분에 이렇게 미세한 돌기 가공을 한 거가 제너레이트 텍스처라고 보통 나이키에서 부르는 부분인데 여기는 뭐 여러가지 형태의 존을 만들고 밴드를 설정을 하고 메쉬를 설정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만져보면 한 겹에 되어 있는 니트를 이중삼중으로 얇게 접합을 한 경우 코팅 처리를 하고 그거 말고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소재고 이 GTA1인 경우가 그랬었죠 왜냐면 이 제품인 경우에 뭐 기본적으로 왜 유럽에 있는 많은 선수들 이 제품을 선호를 하느냐 명확해요 나이키 제품의 지금 특징이 되게 명확해진 게 뭐냐면 이 얇은 어퍼 얇은 어퍼 얇은 어퍼고 니트 아니면 어떤 우분천을 썼던 니트를 썼던 어떤 걸 썼던 얇은 천에 약간의 미세한 표면에 가공을 줘서 요런 식으로 일반적인 어떤 텍스처의 형태를 띄도록 만들어 놓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텍스처니 그 다음에 여기 여기 텍스처 자체가 없죠 그냥 매끈한 구조 여기 구멍이 뚫려 있고 한 메쉬홀 같은 것들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문제는 패딩을 전혀 처리하지 않아요 패딩을 패딩이라는 거는 신발 안쪽에 두툼하게 해서 발의 충격을 줄여주는 요소들인데 보시면 여기에 잘 안보이려나 이런 제품을 보면 여기에 울퉁불퉁하게 가공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이런 축구화에는 아예 없어요 없어서 인사이드 부분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발등 발등에 있는 통조차도 여기는 지금 밴드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축구화에서 본 두툼한 패딩 처리되어 있는 통과는 구조적으로 다르죠 이렇게 됨으로써 무게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어퍼를 얇게만 가공을 하고 라이닝을 하지만 패딩 처리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축구화를 신고 볼을 컨택을 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공과 발 사이에 개입하는 요소가 최소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제품은 어퍼 소재가 주는 미세한 착화감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신고 플레이를 하다보면 얇은 터치감 때문에 공에 컨택이 되는 직접적 터치감에서는 과거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GT 이전에 나왔던 제품들 베노미니 이런 제품들에 가면 텍스처가 있고 여기 블레이드가 있고 그 앞에는 하이퍼베노미로 가면 폼팟이 들어가고 여러가지 복잡한 구조들이 있었지만 그런 구조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서 이 축구화는 네메시스와 비슷해져 버렸어요 제가 네메시스의 장점을 말씀드릴 때 가장 중요한 시역이었던 것은 뭐냐면 얇은 어퍼, 그 다음에 스트레치성 소재 그게 발을 넣었을 때 발을 잘 감싸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어퍼 자체가 워낙이 옳기 때문에 뽀에 직접적인 터치감이 생긴다 그러니까 베어풋의 개념, 즉 맨발에 가까운 개념은 미주노 모렐리아가 추구를 해왔고 미주노는 그 베어풋의 베어풋 컨셉을 오로지 캥거루 가죽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축구화의 설계를 모두 캥거루 가죽을 기본으로 한, 베이스로 한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아디다스는 네메시스를 만들 당시에 훌륭하게도 물론 밴대지 타입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 네메시스가 최초로 설계가 됐던 17.1 버전에서는 밴대지라는 래핑, 즉 발을 어떤 식으로 완벽하게 감싸주도록 만들어줄 것이냐 축구화를 그 컨셉에 기본적으로 기초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에 비하면 그게 한 단계 나아감으로써 17에서 18로, 19로 넘어오면서는 17에 있던 패딩들이 다 없어져 버렸죠 19에서는 여기만 하더라도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발등 부분이 밴대지, 이걸 뭐라고 불렀죠? 어제리티 밴대지라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 발에 밀착시킨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되게 희한했던 건 뭐냐면 그러한 작용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패딩 이렇게 만져보면 안쪽이 두툼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부드러운 터치감을 유지할 수 있는 특이한 축구화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축구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메시스 19로 넘어오면 저 패딩들이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지고 천으로 되어 있는 밴드 형태로만 남아있는 천의 우분천들만 이렇게 남아서 스트레치선을 갖는 건데 그것도 발의 크기에 따라서는 발절이 면상이 일부 발생할 수 있는 약점 같은 것들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러나 신고 플레이를 하면 오프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어쩌면 축구양말보다 더 얇을 거예요 두툼한 축구양말로 비하면 그 정도 얇은 오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볼 컨텐츠에 있어서의 터치감이 놀랍도록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소위 말해서 축구화에서의 터치가 터치감을 확보한다는 게 어떤 거냐 하는 게 알게 됐고 나아가서는 여기에 축구화에 TN49에도 여기 폼팟이 들어가긴 하지만 폭넓게 여기에 CT프레임이다 아니면 가죽패딩이다 아니면 스폰지패딩이다 아니면 메모리4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퍼의 전면에 도포되는 것 자체가 축구 선수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요소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기력 향상에 크게 끼치는 요소도 없고 차이점은 실질적으로 발에 닿는 감각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정도 그러니까 기능적 차이는 아무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패딩이 있어서 공을 더 멀리 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 강한 킥을 보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발을 보호하는 요소로서의 패딩은 있는 게 좋긴 한데 그리고 그러한 패딩이 있음으로써 발의 충격이 완화되고 발의 충격이 완화되는 느낌 자체가 발 자체가 축구공에 컨택을 할 때 느껴지는 어떤 안정감 무게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효과를 다 없애서 이미 고등의 숙련화 단계를 거쳐서 발이 맨발 감각으로도 단단한 인플레이터가 되어 있는 축구공을 킥을 하거나 컨트롤을 하는 데 있어서의 통증 소위 말해서 발의 축구공으로부터 전달되는 통증 자체에 특별한 이상 반응이 없다고 하면 오퍼가 얇아서 볼에 직접적인 터치를 만들어주고서 공에 직접적으로 닿는 느낌 그래서 정말 내 발에 뭔가가 완벽하게 닿음으로써 내가 원하는 형태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볼을 컨트롤할 수 있다 보낼 수 있다 그렇게 느끼는 감각이 굉장히 고도화되는 축구화로 넘어왔다는 거죠 그 과정이 소재상에서는 예를 들면 얇은 오퍼 그게 니트였던 우분천이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인조가족이든 캥그루가족이든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얇은 천으로 가는 거가 하나가 있고 축구화에서는 그러한 축구화에서 얇게 감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장점들이 다른 패딩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느끼는 장점을 더 뛰어넘는 극복해낸 아니면 그거를 초월한 그런 신발의 구조로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이미 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레테같이 돌기를 통해서 뭔가의 신발에 예를 들면 소위 말해서 파워다 스워브의 크기다 이런 것들이 증가된다고 하는 식으로 축구화를 만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축구선수도 프로레벨에 올라갈 정도로 고도로 훈련된 선수들의 경우에 발의 충격 자체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선수들이 공을 다룰 때에서 직접적인 볼 터치감이 볼 컨트롤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라고 만약에 판단이 되면 이렇게 패딩이 없이 직접적으로 얇아서 얇은 오퍼에 패딩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발은 잘 홀드해주는 이런 축구화들이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대로 전환이 된 거죠 문제는 뭐냐 그렇게 좋은데 다만 GT1이든 베이퍼든 두 제품의 차별성 즉 어떤 사일로와 어떤 사일로 상에 갖고 있는 각각의 축구화의 장점 사일로 상에 특성화된 무분들이 지금은 거의 무의미해졌다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근데 GT1과 GT2는 정말 다른게 없는게 오퍼의 소재가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텍스처의 무늬를 여기는 직선의 작은 점들처럼 이런 걸로 쭉 도포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화살표 형태의 무늬를 도포해놓은 것밖에 없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도 마찬가지로 직선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바꿔서 볼래의 그립성이 증거됐다 나이티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에는 여기에 있는 텍스처의 각 무늬가 너무 작죠 너무 작아서 각각의 작은 화살표 무늬들이 볼 컨트롤에 개입할 요소 볼 표면에 개입할 요소는 굉장히 적어졌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아웃스토플 이건 지금 FG를 제가 갖고 왔고 이거는 AGE 모델인데요 신형 GTS도 이 AGE 모델이 이 AGE 스터드가 그대로 사용됩니다 TN4에서는 머큐리얼과 같은 이 형태의 AGE 스터드가 사용되어서 두 제품의 스터드를 비교를 하면 확연히 다르죠 스터드의 전면부 길이는 이쪽이 더 짧아요 오히려 이쪽보다 이렇게 길게 대보면 길이가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길이가 더 짧아요 스터드 개수는 이쪽이 더 많아서 스터드 아베 분산에서는 이쪽이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GT는 나이키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GT버전에서는 새로 나오는 2에서도 이 AGE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N4 9에서는 처음으로 이 형태의 스터드를 채용을 하고 있고 GT로 2와 1 사이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텍스처가 똑같고 그 다음에 축구와 여기 전면부에 있는 플라이니트 밴드가 똑같고 신발끈이 똑같고 신발끈의 위치가 똑같고 라이닝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똑같고 패딩이 없는 부분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어퍼의 텐션은 어떠냐 제가 늘 보여드리지만 GT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이 고도의 신축성입니다 이 어퍼 소재가 밴드에 의해서 물론 벌어지긴 하지만 밴드 외에도 이렇게 실제로 이 제품을 만져보면 양쪽에 신발 사이드 쪽에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실제로 늘어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퍼가 주는 특성이 네메시스랑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즉, 이 발의 형태, 나이키가 갖고 있는 축구화 라스트 형태에 개인의 족총이 잘만 맞아떨어지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축구화의 핏이 개인에게 굉장히 잘 맞는 진정한 의미의 삭스피스에다 락다운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축구화에요 그럼 신형에서도 똑같습니다 신형에서도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해보면 완벽하게 원과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인수홀도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다른게 아무것도 없죠 인수홀도 완벽하게 똑같고 인수홀의 표면도 사실상 똑같아요 두께도 똑같고 그러니까 두 제품상의 차이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안쪽에 힐쪽을 락다운 시키는 패딩은 어떠냐 이 두 제품의 패딩도 똑같아요 다른거는 신형 쪽에서 마감이 약간 더 섬세하게 잘되어 있다 하는 점이에요 왜냐면 이 안쪽에 요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에 그 바닥을 보시면 까만색에 흰색 러드로 이제 요렇게 커버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마감상에서 조금 더 섬세하게 돋보인다 그 정도고요 나머지는 뭐 샹크의 여기는 지금 여기 비어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늘 말씀드렸던 이 구조는 안쪽을 플라스틱으로 쓰는 구조라서 실제적으로 샹크 강성이 서로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도 휘어지고 여기도 휘어지고 휘어지는 부분이 여기는 세 번째 스터드에서 이렇게 휘어지고 이쪽에서는 여기 두 번째 스터드 쪽에서 휘어지는 정도 요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스프린트에서 발가락 뼈 즉 발을 우리가 축구화를 이용해서 뛸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발가락이죠 그 발가락이 휘어지는 정도에서 정확한 위치는 이 AG 쪽이 오히려 FG 보다는 더 정확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실제로 발이 움직일 때는 발가락 끝을 통해서 움직이고 발에 있는 이쪽 부분들은 다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더 잘 맞아떨어져 있는 거는 이 AG 스터드가 더 잘 맞아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이가 물론 이 축구화는 FG여서 천원 잔디에서 스터드가 충분히 깊이 박히고 세 개가 그 박힌 상태에서 반발성을 기대하는 것과 딱딱한 인조구장에서 스터드에 충분히 박힐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상태에서 발 끝을 활용하는 것 이 두 차이는 실제적으로 착화를 했을 때는 미세한 차이점 그라운드 표면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미세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요소는 있다 이렇게 보이고 GT2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 살짝 여기도 살짝 뭔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죠 근데 여기는 디자인의 하나고 실제로 만져보면 사실 아무것도 특별한 적이 없어요 이게 왜 만들어져 있냐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하여간 두 제품은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힐 쪽에서 디자인에 미세한 변화를 줘서 여기에 힐 카운트의 뒷부분을 마감하는 부분이 살짝 바뀌긴 했지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축구와 착화감이나 축구와의 기본 오프의 성능을 좌우할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GT1, GT2 중에 고민할 게 없다 즉 고민을 하고자 하면 어느 쪽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느냐 내 그라운드 환경에 맞는 게 예를 들어서 FG가 내 그라운드에 맞는 건지 아니면 AG가 맞느냐 이런 것을 체크를 한 다음에 내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모델이 어떤 모델이냐만 비교를 해서 예를 들면 내가 AG를 사고 싶다 그러면 GT1의 AG를 싸게 살 수 있으면 그 제품을 사면 되고 이 제품인 경우인데 이 제품에서 예를 들면 이 제품의 AG가 이 제품보다 더 저렴하다 그러면 그냥 그걸 사도 된다 그쵸 GT1과 GT2는 모양은 사실은 모양조차도 크게 달라지지도 않았고 신발의 기능적 차원에서 달라진 것도 없고 소재에서도 달라진 게 없어서 거의 사실상 동형 같은 제품이다 이름만 다르고 변화를 줬다는 것은 요정도 변화를 준 거 그 다음에 스워시의 로고의 패턴을 약간 변경시킨 디자인 요소 그 다음에 팬텀 GT의 로고 안쪽 LCC 로고를 집어넣는 위치가 조금 달라졌다 여기는 여기 여기는 이쪽 아예 없나 뭐 그런 쪽에 있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플라이 니트 로고가 들어가 있다 사이드 쪽에 여기는 없다 뭐 이런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 제품을 살 것이냐 이 제품을 살 것이냐 하는 것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 티 를 사든 큰 차이가 없이 이 소재가 주는 스트레치성 소재가 주는 착화의 착화성 느낌을 핏감을 그대로 다 똑같이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해보면 똑같아요 두 제품의 텐션도 거의 똑같아요 두 제품의 텐션도 거의 똑같아요 소재는 다르다고 되어 있고 메쉬를 어떻게 처리했고 이렇다 하지만 이 제품도 전혀 패딩이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그 어떤 지금은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tm4 9은 과연 이런 제품과 비교해 소재 자체가 이제 그거는 완전 천연가죽이기 때문에 천연가죽인 모델에서는 소재가 어떤 느낌을 줄 것이냐 그리고 이 스터드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tm4 9에서 이거는 제가 가장 어 지금 기대하고 있는 형태인데 뭐 기본적으로 나이키 제품 축가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머큐리얼 그 다음에 gt tm4가 있다 그 중에서 tm4는 천연 캥거루가 아주 모델이니까 저희가 리뷰를 통해서 어퍼의 유연성이 어느정도로 확보되어 있느냐만 확인을 하고 패딩 자체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착화감에 있어서 편의성 아니면 뭐 몰드성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정 착용기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성형성들이 확보되느냐 그런 점에서 주는 신발 자체 피깔 어떤 차이가 있느냐만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거기에 어퍼에 자신의 많은 어퍼에다가 이 대부분이 저희 리뷰를 보시는 분들은 어차피 인조구장일 테니까 선수들은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선수들은 중고등학생 같으면 인조구장 에서 운동을 하니까 그 친구들은 에이지를 당연히 신어야겠지만 그 이상의 뭐 예를 들면 엘리트 천연연대에서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죠 FG 사면 되니까 다만 아마추어나 중고등학생이다 이런 선수들이 인조구장에서 축구를 한다 그러면 이런 스터들을 쓰면 안되고 이 에이지 스터들을 비싸더라도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이런 스터들을 구입해서 사용을 해라 그게 본인을 보호하고 상대방도 보호 축구 같이 있는 동료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상대팀 선수들도 보호하고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보다 안정감 있는 많은 플레이를 할 수 있고 보다 스트레스가 없이 발에 통증이나 여러가지 부상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는 스터드가 된 제품만 고르면 된다 그러니까 GT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목이 있는 DF 버전이나 이 버전도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밴드가 조금 더 올라와 있어서 가격이 더 뛴다 그것도 사실 아무도 의미 없고 여기에 있는 밴드 정도가 어떤 선수들의 발목이나 이런 데 잡아줘서 좋다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발목을 약간 미세하게 더 두툼하게 잡아준다 그래서 축구 선수들이 얻는 어드밴테이지가 있느냐 과학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게 없어요 그런거는 순전히 기분이죠 여기 조금 더 많이 올라와서 타이트하게 잡아주면 밴드 효과 즉 밴디지 효과가 있어서 예를 들면 테이핑했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축구 하에 어퍼에 목 칼라 다이내믹 핏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면 테이핑 효과를 누리게 하려고 그러면 그 텐션 조절이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개인이 요구하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적당하게 삭스피시라는 이름으로 이 목을 올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발목을 주변에 미세하게 도움을 주는데 아디다스 제품들에 비하면 나이키 짐 이 제품의 디에프 같은 경우는 길지도 않죠 이자는 사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디에프의 그 요 그러니까 다이내믹 핏의 요 카라도 기능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어진 차원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게 아 슈퍼플라이 하고 일반 머큐리얼에서 어느 어느 시점까지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 네 보시면 gt에 있는 일반 그 df 버전이 아닌 일반 버전과 df 버전을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하면 이 높이 자체가 밴드의 미세한 차이 뭐 1,2cm 정도 차이 밖에 없는데 이것 때문에 가격이 2,3만원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것도 넌센스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목이 올라와 있는 제품을 실질적인 아무 효용성도 없는 거에 대해서 여기가 밴드가 잡아주니까 좋다 그런건 축구에서 선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발목을 내가 약해서 발목에 테이핑을 보강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발목에 자유롭게 움직임을 제어하기 때문에 테이핑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선수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게 있다는 것들이 반드시 스포츠의학적으로 스포츠 과학적으로 차원에서 이게 효과가 있다 선수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뻥입니다 뻥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발에 편한 축구화를 신고 로우컷으로 이게 로우컷이다 미드컷이다 하이컷이다 그것도 축구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단계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이키 제품이 지금 예를 들면 LG제품들이 국내에 계속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해외에서 구입을 하시게 되면 유럽 내 출시 가격에 할인을 받지 않고 하면 꽤 35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주고 구입을 하실 수 밖에 없으실 거에요 그러나 자신의 발에 잘 맞는 예를 들면 FG제품을 나이키 매장에서 신어보신 다음에 그 핏이 굉장히 자기한테 이상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필수감을 실현시켜 준다고 하면 그러한 오프에 맞는 에이지스터들 구입을 돈을 더 드리더라도 구입하셔서 축구화를 2년 3년 신는다고 하면 1년에 한 35만원 정도 한 달에 한 3만원 정도 사용하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축구를 하는데 그 정도 장비 가격으로 한 달에 한 3만원 정도 그게 만약에 2년 3년을 쓰게 되면 한 달에 15,000원 아니면 한 달에 한 8,000원 정도 사용하는 거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추어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의 인조구장에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런 축구화들은 3년 정도는 아무 이상 없이 보통 신을 수 있죠 그러니까 돈을 조금 더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품이 나오고 있는 GT의 변화주기를 보면 일단은 1년이 넘어가는 왜냐하면 1과 2 사이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2년의 시간이 그대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TM4는 지금 1년 반 정도 된 주기가 됐고 이미 그러나 실질적으로 오퍼의 가공 방식을 변경시켰지만 사실은 8에서는 어퍼에 무늬만 엠보싱으로 찍은 형태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고 지금 나와있는 9에서는 TM4 9에서는 그 폼팟이라는 형태를 인조트 어퍼 전반에 해긴 했지만 그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충격을 흡수주고 하는 데서 분명히 공에 닿는 느낌은 이런 제품들과 라인 패딩이 없는 제품들과 비교하면 직접적인 차이점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능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크게 없기 때문에 어떤 시축과 어떤 소재와 어떤 라스트 구조를 갖고 있고 어떤 것들이 내 발에 잘 맞느냐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거기에 맞는 스터드 아웃솔 형태 이런 것들을 잘 선택을 하시면 어 지금 나이키의 평균적인 풀체인지 소위 말해서 마이너 체인지 가 아니라 풀체인지 가 되는 모델이 실질적으로 큰 변화가 있다고 느낄 정도의 기간 동안 축구화 한킬 내라도 얼마든지 아마추어 분들은 되게 소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굳이 축구화 구입에 여러가지 축구화 구입에 많은 돈을 쓰실 필요도 없고 자신의 발에 잘 맞는 축구화로 상당 기간 동안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만큼 놀라운 것은 어쨌든 제가 과거에 비해서 나이키 축구화들이 우리가 신을 수 있는 범위 아니면 오프의 이런 소재와 그다음에 소재 가공 방식 텐션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서 과거에 비하면 확실히 발볼이 아주 칼발이다 아니면 발볼로다 하는 거에서 나이키를 신을 수 있냐 없냐 이 문제를 조금 더 이 변화 스트레치성을 갖고 있는 소재들이 사용이 됨으로써 그 폭을 넓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축구화 자체로만 보면 지금 한없이 심플해졌긴 했지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퍼 쪼가리에다가 신발끈이 끼워져 있고 아웃솔를도 변화가 없고 그리고 뭐 텍스트변경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변화 없이 컬러만 조금 변화시킨 것 말고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심플하게 축구화들이 가면서 신발의 본질 축구화의 본질에는 오히려 더 가깝게 접근하라고 있기 때문에 나이키 축구화의 지금 베이프라든지 그 다음 GT라든지 이런 제품 어떤 제품이든지 스터드만 내가 에이지를 살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 축구화도 추천할 수 있는 단계로 점점점 진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다음 단계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GT1과 GT2 그 다음에 머큐럴 베이퍼 14 그 다음에 TM4는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저희가 구해서 리뷰를 해보겠지만 어쨌든 발이 들어가는데 있어서의 문제점 아니면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발 저림의 문제 아니면 나이키 특유의 라스트 족형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과연 지속되었는지 아니면 개선이 되어서 나왔던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고 반드시 반드시 내 핏에 맞는 가장 이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핏을 형성시켜주는 제품 하나만 고르시면 거기에 맞게 그 이후에 에이지 스터드로만 이스터드로 가든 이스터드로 가든 이스터드로 가든 어쨌든 국내에는 HG가 만약에 나와준다 그러면 굳이 AG로 가지 않더라도 또 HG로 가시더라도 괜찮고 그 다음에 HG인 경우에는 심지어 발의 형태에 따라서는 일본식 라스트가 체형되어 있기 때문에 FGAG 모델 보다는 어쩌면 라스트의 족형 문제가 조금 더 쉽게 개인에게 쉽게 더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GT1과 GT2는 사실상 차이가 있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디자인상으로도 그렇고 소재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격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어떤 제품이라도 고르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나이키가 1년 가까운 시간을 어쨌든 GT2의 개발에 분명히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GT1이 갖고 있는 소재 특성을 그대로 살리고자 하고 여기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이 특성을 극대화 시키는 쪽으로 만약에 디자인을 했다고 하면 이 소재 자체가 주는 GT1이 갖고 있는 소재 장점이 잘 GT2에 반영이 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 소재를 어떤 새로운 형태 아니면 새로운 기능성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디자인조차도 나이키가 주는 디자인 변화가 없이 컬러 변경으로만 다시 1년을 더 끌고 가야되는 나이키의 축구 나이키 축구화 팀의 현재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 상황이 이 제품을 통해서 충분히 느껴진다 그 다음에 tm4 9도 사실상 뭐 리뷰를 하긴 하면 뭐 답은 나오겠지만 과연 어떤 고민 끝에 나이키가 만들어 tm4 9을 만들었나 하는 것도 실제 제품을 보면 쉽게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을 여전히 사용을 하고 그 캥거루 가죽으로 어떤 변화를 추구를 해왔냐 하는 것들은 뭐 9도 직접 아마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어질 라인에 대한 리뷰도 기대해 주시기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팬텀 gt2 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